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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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육수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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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다 드려 고춧가루 주문하는 토롈들 고춧가루 쌀가루 이어지지 않은 밥 고춧가루 계란 계란이 계란 계란 계란이 계란맥 계란 계란 고춧가루 고춧가루 간장 그릇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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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cicat Target Price post C Improve The end with遊ft If you have a reputation within the order to Blew Something like this 아니, 말해도 괜찮습니다. 뭐. 이거 하면 돈이 돼요? 뭐, 그다지 많이는 안 됩니다. 어, 이게 구독을 하면 돈이 되는 거야? 아니, 구독이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봐야지 이제 수익이 생기는 거라고. 아, 보고 구독을 눌러줘야 되는 거야? 구독은 의미가 없고 이제 조회수가 의미가. 아, 조회만 하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건 뭐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 구독자가 많으면 이제 조회수가 높은 확률이 높으니까. 아, 이거 우리 나부러 구독 눌러주세요 그러더라, 유튜브 보면. 그거 안 눌러도 되는 거야, 그게? 딱히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뭐하세요? 어, 아냐, 아냐, 아냐. 뭐 드릴까? 순대 맛. 순대? 3,500원? 응. 2,500원 2,300원? 0,500원? 1, 3,500원? 2,400원?